남성들은 성기 확대 수술을, 여성들은 가슴 성형을 고려하는 등 이런 극적으로 행동들이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이 눈치를 좀 많이 채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어느 누가 봐도 순탄하고 평온한 가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부인은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가요.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지역으로 가면 좋겠어요. 남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도 멀어지고 특별히 그곳으로 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인은 그곳의 학군이 좋고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설득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이사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그곳은 남편의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깨끗한 환경, 잘 정비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부부는 그곳에서 만족스럽게 지내며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요. 어느 날 부인은 남편에게 밝은 미소로 나도 여기서 친구를 사귀었어.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도 친해졌어. 아내는 유치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동휴가하면서 젊은 부부들끼리 주말에 같이 놀고 같이 캠핑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말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새로운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 기운에 잠들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쇼파에서 아내와 상대 남편이 함께 누워있던 것이었죠. 놀란 남편은 불을 켜며 상황을 추궁했지만 닭이네들도 술 취해서 술김에 실수를 했다면서 실수라며 어영부영하는데 남편은 느낌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고 거기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이에 대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상대 남편이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만났던 연인이었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그토록 이상적이라 여겼던 공동휴가라는 미명 아래 아내는 오래된 연인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이 사실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오래된 남자친구의 자식이었던 거죠. 아내는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긴 채 아이가 진짜 아버지와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의도적으로 이사를 가고 상대방의 아내와 친해지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부자 관계로 가까이 지내도록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작했지만 결국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분노에 휩싸여 법적 계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로 보이지만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은 법원까지 가보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주장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결정적인 증거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진실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으며 또 다른 케이스는 변호사 사무실에 어느 나란 의뢰인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남편에게 폭력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처음엔 변호사도 당연히 그 말을 믿고 진심으로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의뢰인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웃긴 건 본인은 절대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는 외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의심해서요. 그렇게 말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제서야 의뢰인은 민망해하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이럴 땐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숨기기보다는 털어놓는 게 훨씬 낫죠. 특히 요즘에는 불륜의 방식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경로 예를 들어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동창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가 주된 장소였죠. 하지만 요즘엔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 바로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은 이제 거의 불륜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인증해야 되고 미혼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스마트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거나 밤에 잘 때조차 꼭 끌어안고 자고 더 이상 침대 옆에 무심하게 두던 폰이 아닌 마치 개인적인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샤워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도 평소와는 사뭇 다르고요.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갑자기 회식이 잦아지고 회사이기 때문에 매일 주말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출장이 부쩍 많아져서 외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당연한 듯 외모에 대한 관심 많아지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애쓰며 향수 뿌리면서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50대 남성이 쓰지도 않던 모자가 자주 바뀌거나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 옷을 고르고 속옷에 관심이 커지거나 남성들은 성기 확대 수술을 여성들은 가슴 성형을 고려하는 등 이런 극적으로 행동들이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이 눈치를 좀 많이 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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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